안녕하세요, 예리입니다. 안녕하세요, 워슈기. 안녕하세요, 워슈기. 안녕하세요, 워슈기. 안녕하세요, 워슈기. 안녕하세요, 카이페인 워슈기. 여러분,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. 오늘은 너무 반갑습니다. 그래서 정말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. 지금 바로가서 소중한 곡입니다. 너무 반갑습니다. 너무 반갑습니다. 아...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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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곡인지 아세요? 여러분,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알아요? 정답! 여러분, 답답해요! 보드 볼! 보드 볼! 다들 저희가 최근까지 활동했던 그런 곡인데요 이 곡은 최근에 우리의 곡을 많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즘엔 팬분들이 처음 보는 그런 공연일 테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은 역시 또다시의 첫 번째 분이 본다고 그래서, 우리 누큼의演唱을 다가가 그리고... 아유! 아유! 그리고, 저희 안무가 처음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안무가 안무 중에 이게.. 가 있어요 그리고, 저의 안무가 처음으로 해 드려야 해요 우우 우우 이거 더 더 엄청 좋다 마지막 무대인만큼 지금도 같이 즐겨주셨지만 같이 움직이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即使 이 세 stroke의 주요舞台 그럼 여러분 함께 témoin~! 예~~ 한 번 해볼까 봐요 우리가 한 번에 이거에서 같이 은행 제가 이,을, 산!!! 하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이즈,을, 산!!! 그러면 같이 한 번 해 볼게요 이,을, 산!!! favored 지금 이렇게pre 단층의 네네들의 광복을 잘 supporters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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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